이번엔 도스 게임하고 윈도우 고우 게임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 인가요? 2,3학년때도 이사를 가가지고요 그 위로부터 게임기 게임 거의 안하다가 또 메가드라이브 했었다가요 또 그러다가 이제 5,6학년쯤 됐을 때 그것도 이제 팔아먹었죠 메가드라이브도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또 게임을 잘 안하고 그냥 뭐 집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컴퓨터를 하나 주문을 하셨어요 그것도 주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현주 컴퓨터라던지 삼복 컴퓨터 뭐 이런 브랜드 컴퓨터가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게다가 또 뭐 펜티엄4 프로세서라고 하면서 또 나왔었던 그런 컴퓨터들 그 중에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5,6학년 사이라고 했었죠 5학년때 마지막이라고 해야할까요 12월에 저희 부모님이 하나 컴퓨터를 일단은 주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윈도우 9랑 같이 있었던 도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접해봤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처음에 했었던 게임이 뭐였냐면은 처음에 했었던 게임이 라이온킹이었어요 그 당시 1995년인가 6,7년인가 아마 기억했었는데 그때 라이온킹이 상당히 좀 인기있는 애니메이션으로 각광을 받았었던 그레이시기였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게임화해서 이제 스토리에서 만들어졌었던 그런 작품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온킹이었는데 나름 좀 스토리도 또 괜찮았었긴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좀 나중에 뒤늦게 좀 알게된 것 중에 하나인데 버그가 좀 몇개가 좀 발견되기도 했었죠 그 버그가 뭐냐면은 뭐 HP 그 칼수 늘리는 거라든지요 또 이제 또 소리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늘리는 것도 없었던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다 보면은 뒤늦게 또 알게된 것이 그게 다 메가드라이브판에 다 인식이 되어 있었다는 거 그걸로 해가가지고 에헤헤 그렇게 다 이제 옮겨놨을듯 이제 보스 때 그 중에서도 버그가 그런 것이 있었을 거라고 뭐 생각도 못했었죠 그 당시에 왜냐면은 게임이라는 것이 완벽할 거라는 그런 에 쯧 생각이 좀 많이 냈었던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음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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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